기상캐스터 배혜지 민선 6기를 시작할 때 초등학교 교장 출신의 화제가 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산 북구의 황재관 청장이 그분인데요. 오늘 황재관 북구청장과 함께 지난 성과와 포부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황재관입니다. 북구는 지난 4월 국민안전처로부터 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 사업이 우선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은 올해를 안전혁신성과 창출의회로 선언한 국민안전처가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우리 구 등 안전환경개선의지와 성공 모텔 창출 가능성 등이 높은 지역에 각각 8억원 내지 12억원의 특별교부세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북구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난 1월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포동 1060번지 일대와 가람초등학교, 구포초등학교, 구남초등학교, 구포대교 일대를 안전북인마을로 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북인마을을 중심으로 안전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하고 북구 전 지역의 점검, 교육, 신고 등 3대 안전문화활동을 펼쳐 실질적인 안전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실질적인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안전지역 만들기를 위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우리 구 전 지역에서 교통사고, 범죄, 화재, 감염병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년 평균 165명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 사업을 통해서 3년 뒤에는 연평균 사망자 수를 140여 명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청의 안전관련 12개 부서와 10개 유관기관, 24개 민간단체와 합심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추진 TF팀을 구성할 예정이며, TF팀을 중심으로 안전인프라 구축과 안전문화활동을 활발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화재, 교통사고, 범죄, 감염병, 자살 등 각 분야별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17억 원을 국민안전체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7월 초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사업타당성 조사와 사업별 다자인 용역 발주 등을 거쳐서 연말까지 1차 연도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늘 우리 주변에 노출되어 있는 교통안전은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계획일 것 같은데요. 교통안전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대착은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것과 교통의식을 함량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광덕물산 앞 위험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고 만덕건역 3개소의 교통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바 있으며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덕 3터널과 산성터널 건설, 만덕과 센텀을 연결하는 대심도 건설 등 급변하는 교통환경에 발맞춰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무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구가 운영하는 국보 어린이 교통공원을 적극 활용하여 교통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의 최대 피해자인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통교실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 구의 교통안전정책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해로 연구용력을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구를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성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설마하는 한 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지는 사례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모든 사업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국민안전처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된 것도 이 같은 노력과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국민안전처의 2015년 지역안전도 분석 결과 2014년 대비 안전도가 3등급 향상됨에 따라서 국고 추가 지원 1% 가산 대상 지자체에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 초에는 국제연합 재경감전략기구가 주관하는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에 가입 승인을 받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 위험평가, 재해 대비 조기경보 및 대응체계 구축 등 기후 재난에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방제 안전 도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유관기관과 사회단체들과 함께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선 6기 절반이 가고 3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셨는데요. 이쯤에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선 6기의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라는 구정 비전 아래 지역 경제 활성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 더불어 사는 복지 네트워크 환경 조성, 꿈과 희망의 교육, 문화도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구 발전의 핵심 사업인 강변 창조도시 조성 사업이 부산시의 서부상 글로벌 시티 그랜드 플랜의 핵심 사업으로 선정되어 서부상권 균형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으며 금곡 도시 첨단 산업단지와 부산 지식산업센터, 민간 지식산업단지의 건립을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 교육 문화벨트인 솔부기 에듀파크 조성, 진로교육 지원센터 운영, 금곡 도서관과 평생학습관 건립 추진 등을 통해서 사람과 미래를 위한 교육문화 도시를 조성하는 등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돌이키보면 이 모두가 구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관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민선 6기를 시작하실 때 구민들과 약속했던 공약 그동안 잘 지키셨는지요. 주요 공약 사항의 성과는 지금 어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주민들과 약속했던 공약 사항은 생활안전분야 5건, 지역경제분야 5건, 일자리창출분야 4건, 교육문화분야 4건, 복지행정분야 5건, 열린행정분야 3건 등 총 26건입니다. 이 중 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 경남지역본부 건립지원 등 9건은 완료했으며, 덕천 배수 펌프장 용량정설, 육아보육지원센터 조성 등 17건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약 사업 추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주민의견을 반영하자 분야별 전문가로 공약 이행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약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트 우수사례 경진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공약 이행 부문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종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계획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남은 기간에도 구민들의 행복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선 6개의 남은 2년 동안 우리 구가 서부산 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보 역세권을 집중 개발하고 낙동강을 생활권과 연결시키는 강변 창조도시 조성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부산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서부산 시대를 이끌어갈 기초와 역량을 다지겠습니다. 이와 병행해 당면 현안인 주거밀집지역, 공영주차장 건리, 득천조차로 이룬 상습 침수지 해소사업, 대리천 생태하천복원, 백양산 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북구 구민들과 우리 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난 2년 동안 각 분야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구포만색일 역사 테마 가로 조성을 비롯해서 한국환경공단 부산 울산 경남지역본부, 부산 솔로몬로파크, 금곡도수관, 보은회관 등 다양한 시설이 건립되었는가 하면 낙동강 구포나로 축제, 성공적 개최, 여성 친화도시 지정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성과들도 많이 일궈냈습니다. 이 같은 성과들은 민선 6개의 치적이 아니라 하면 된다는 우리 구민들의 어제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원하시는 걸 다 해드리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죄송스러운데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손길이 필요할 때마다 두 팔을 걷고 나서는 우리 구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받들어서 우리 북구가 변방이 아닌 중심으로 침체된 도시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강곡히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구사구 특별조대석 황제관 북구청장과 함께 지난 성과와 또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북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